산성 산성 네 여기에서 아니면 밖에서 놓칠거야 짝사 여기에서 찍어야 되는데 아빠 같이 가볼까 여기에서 찍으면 큰일 없지 아빠한테 어디있어 아빠한테 어디있어? 아빠한테 좋은 방법 사과 다음부터 오는 사람 그것은 네 너무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장식이 아니지 아멘 근데 말이잖아. 근데 말이잖아. 그래도 날씨에 참 좋지. 그래. 오! 오늘 뭐 비웠나? 김만두. 맞아. 응. 삼촌이랑 저기 진짜 일찍 온거야. 그래, 저거는 좀 많이 탄 거 아니야? 저기 많이 탔잖아. 왜 이렇게 타러. 난 부인장에 왔다 와 볼거야. 응. 난 부인장. 알지 못해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어떡해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근데 내가 뛰어도 여기 멀히까지 내가 울려오지는 않네. 뛰어도 다리만 있어. 난 부인장. 난 정말 너미야. 미친 제가 많이 내려갔다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나 부인장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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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치 찍으면 되겠다 응 한번 찍고 그냥 걸어가서 바닥에 있는데도 찍지 그래? 응 그래 너도 찍고 응 내려가게 있나? 내려가는 건 맞아 응 내려가고 응 여기 걸중알 떨어져 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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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